미래를 어떻게 된거야? 그거? 비리인데? 미래를 자꾸 미래를 안잡으라고 미래를 자꾸 미래를 안잡으라고 미래를 자꾸 미래를 안잡으라고 나무를 맞췄어 트루! 차타는 대구할거야? 아니! 그냥 색깔을 맞추는거야? 아니 오늘은 트루도 케이크 하수고 미래를 미래를 다니기 순간적으로 하는데 알았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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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풍의 명세는 문자로 얻은 김밥이지? 얘들아 많이 먹고 술을 내서 다음에 더 더욱더 굽히자 어? 뭐지? 저 가죽죽일 뿐이게 으하하하 으하하하 우리가 방해하기 미안한 부분이인걸 문제는 우리가 싼 김밥을 혼자 딴인거라 뭐지? 맞아 미안해할 필요없어 미니스피트 미니포 미니캅스 미니스플더 미니스플더 뭐지? 그거야 나쁜짓만 몰라서 하니까 그렇지 그러므로 약간이 나쁜 짓까지 이 뿐틴까니 응 inexpensive 아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